집값을 내가 시킨 거 잘하는지 검사할 거야. 은퇴하니요. 매운 거 살고 있다. 저쪽 흔들어 보이네. 밖에서도 잠시도 안 잠시도 못하네. 시간 시간. 저게 매일매일 계속 된다고 생각해봐. 진솔이가 생각했었잖아. 똑같이. 나 진짜 1등 아빠다. 나 같으면 그냥 자빠져 있었어. 다 했어. 시킨 거 다 해냈어. 대단하다. 저희 집 장군이잖아요. 빨래하고 책 읽기만 못했네. 빨래도 해 빨래도 해. 빨래도 해. 저 책 읽기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. 깨울 수도 없고. 여보세요? 어때요? 어. 오늘 조금? 나 가슴 하는 날이어서 가슴 하다 오고 갔어. 팔자 좋은 점이지. 가슴 운동이래. 나 지금 운동 말고는 육아하느라고 나가지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다. 그럼요. 애 키우는 게 진짜. 응. 그럼. 너 나중에 나와봐. 안 나와. 안 됐는데. 나 그러다가 제일 먼저 간 거 알지? 어. 그래가지고 제일 신기했어. 우리 어제 그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다행히 다 돼가지고. 응. 그래가지고. 잠깐만 나 이따가 다시 전화 줄게. 고생했어. 어. 나 씻어야 되는 거고 이따가 전화해. 응. 아 밤에 잠을 잘 안 자는구나 안시하다. 아. 왔어요. 아휴. 둘 다 힘들어. 둘 다 힘들어. 아 다른 그림이야. 아 누구야. 아 90만 차이들아. 힘들어. 나도. 아휴. 아 좀만 앉아라. 안 돼 안 돼. 지적부터 하지 마. 네. 쓰레기. 쓰레기 왜 안 버렸어. 정신이 너무 없었어. 젖병 봐. 젖병 그대로잖아. 아 오늘 진짜 빡셌다니까. 시야 깨라. 시야 왜 여기가 되었어. 저거 저거만 뒀는지 너무 높게. 그래? 열심히 했는데. 그래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우리가 봐도 열심히 했는데. 정말 열심히. 잘해. 아휴. 지시야 한 시간 동안 울었어. 진설이 냉기를 했을 거야. 진설이 냉기를 했을 거야.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. 월 reacts readers. 그가 오늘의 friendliness. 그리고 дорог도는 그럼요. 내 kro정? 감사합니다.